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. 수능 수학의 트렌드 리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많이 바쁘죠? 지금 7월달 정신이 없습니다. 나도 바빠. 나도 요새 여미배기 막바지 작업하고 있고 또 염순이모의고사, 배기모의고사 만들어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 수 있게 제공해드려야 되니까 컨텐츠 작업하느라, 촬영하느라 이제 바쁜데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딱 이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. 근데 그게 왜 정신이 없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속도보다 이 컨텐츠라던가 혹은 학원에서의 강의라던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기가 버거운 학생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. 진짜 막 이제는 컨텐츠가 쏟아지는 시기잖아. 그리고 여러분들 N수생들도 많고 이러니까 종합반이라던가 이런 데 수업 듣다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개념 기출 다 됐고 6평도 끝났고 전범위 다 공부했으니까 자, 이제부터는 달려가야 되겠지? 라고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는데 당연히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, 인강 포함해서 아무래도 잘 따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어.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쫓아가기가 버겁다고 느낀다는 거는 아직 그 멱살 잡고 따라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. 전국에 있는 진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시점부터 페이스가 막 올라가는 그 뭐 학원이나 뭐 수업들의 그 템포를 쫓아가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? 거기서 허덕허덕 하면서 쫓아가고 있을 게 아니라 최소한 7월 이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숨을 좀 돌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다시 체계적으로 재정립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. 왜냐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수업이라는 거는 잘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. 그럼 여러분도 잘하고 싶잖아. 그럼 잘하고 싶으면 무조건 그걸 쫓아간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지.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던져드리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기출 다시 보기. 기출을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. 대부분은. 선생님 저 아직 기출도 제대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라고 하는 사람도 상담에서 많이 보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해서 기출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유평 전후로 해서 기출을 한 번씩 봤다. 혹은 뭐 예전에 봤다. 이미 뭐 2회독, 3회독 했어요.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양을 늘리는 게 지금 버겁다면 고3들 같은 경우엔 지금 여름방학이니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. 그 다음에 N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6평까지는 막 뭐 아예 공부 안 한 거 막 하고 막 탐구도 하고 막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긴 거란 말이야. 그렇잖아? 그러면 이제 7월 딱 중순 20점부터 해서 7월 말 혹은 8월 초까지 한 2, 3주 정도는 우리가 집중해서 다시 그동안 했던 거를 쌓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9평까지 한다를 문제풀이 양을 늘리는 그럴 수 있는 시기라는 거야. 그래서 기출 다시 보기를 내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. 오케이? 자,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어? 네 얘기예요, 네 얘기. 지금 문제를 막 많이 풀고 있는데 실력이 안 느는 것 같고 쫓아야 해가 너무 버겁고 하,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개념으로 다시 쌩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? 완전히 막 리셋을 해야 돼? 물론 리셋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. 기계 공부부터 다시 내려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. 아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이게 막 3등급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되고 6평 때 조금 점수 올린 것 같았는데 요새 다시 모의고사 풀고 이러니까 성적 계속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왜 이러지?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하라는 거야. 기출 다시 보기를 해.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출 문제를 다시 볼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를 두시면 안 돼. 그러면은 내가 풀이법을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없어. 벅벅 풀면서 양은 많이 했는데 진짜 무의미한 기출 벅벅이 될 수 있다고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되고 이 기출을 다시 보는 거는 내가 빠뜨린 개념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개념들이 지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여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야. 그러니까 오래된 기출을 볼 필요도 없고 진짜 최근 기출. 당연히 여러분들 6평 때 봤던 그 6평 기출도 보셔야 되고 작년 수능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그거부터 시작으로 해서 최근 기출을 보셔야 된다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이게 DB6. 선생님 커리큘럼에서는 DB3.5 그 다음에 E6이 선택 과목 DB3.5는 수원수트고 E6이 선택 과목 그 다음에 DBDIP 공통이랑 선택 같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최근 기출을 가지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여기다 이제 항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뭐 CDB6이라고 하겠습니다. 시나리오 DB26 자, 이걸 가지고 기출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세요.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풀이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 수업에서 다 톡톡톡 찝어드릴 겁니다. 콕콕 찝어드릴 거야. 아, 내가 그동안 기출을 풀긴 풀었는데 난림으로 풀었구나.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으셔야 돼. 그게 된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 사설 문제 푼다고 하더라도 다 기출이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지. 아예 뭐 하늘에서 떨어진 뭐 엔제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렇다 그러면 기출에서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쭉 풀 수 있게 될 때 그때 엔제를 풀고 실물을 풀어야 효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. 오케이? 자, 물론 여기까지 한 얘기는 전부 다 다 이제 뭐 한 3등급 이상 얘기야. 뭐 3.5의 벽을 못 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엔제고 뭐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. 일단은 그냥 상승효과 3.5 하시면 되고 기계공 하시면 되고 할 거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.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1.5의 벽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. 선생님 염이백이 지금 존버하고 있습니다. 염이백이 빨리 문제 내주세요.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직 시간이 한 2, 3주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7월 마지막 8월 초까지 그래서 9평 전 한 달 딱 그 전까지 여러분들 기출을 꼭 다시 봐라. 그걸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db6이다. cdb6. 요거 하는데 뭐 한 3주 정도 잡고 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다 채울 수 있어.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이제 컴팩트한 거잖아. 오케이?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db6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게 이제 염이백이 엔제 내고 또 뭐 모의고사 내고 이러면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올 거란 말이야. 그렇잖아. 여러분들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. 선생님 저 뭐 db6도 다 끝났고요. 뭐 이제 빨리 문제나 주세요. 근데 막상 그런 너희들한테 문제를 던져주잖아. 그럼 탈탈 털려요. 하나도 못 풀어. 염이백이 절대 안 쉬울 거야. 어려울 거야. 탈탈 털려. 야 왜 이렇게 못 풀어? 이거 다 기출에 나왔던 그거잖아. 예? 선생님 무슨 기출이요?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깝치지 마시고 기출 이미 다 했습니다. 뭐 3회독 했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 지금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. 진짜 마지막 찬스예요. 기출 보면서 다시 정리하는 게 마지막. 마지막 찬스인 거고 여러분들 뭐 9평 끝나고 나서 언제 그거 하겠냐. 언제 뭐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고 막 기출 그때 다시고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야. 파이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. 지금은 진짜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종 점검하시면 되겠다. db3.5, 26, dbd, 플러스 시나리오 3.5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최적의 코스 선생님이 만들어 놨다. 자, 그거 잘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여미백이 기대하시라. 여미백이도 진짜 초고퀄리티의 문제로 선생님, 선생님도 지금 문제 요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. 나도 만들고 우리 또 상승효과팀 선생님도 만들고 정말 우리가 다 진짜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자체 제작하고 있어요. 기대하셔도 좋고 그때 가서 또 선생님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? 이런 생각하지 않으려 그러면 지금 기초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야. 아시겠죠? 자,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져서 힘들텐데 파이팅 하시고 수업에서 또 만나 뵙시다. 자, db6에서 보겠습니다. 빠이빠이 오케이. Ak.